렌토 사러 가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전화가 없는 거야. 몇 십 건지 운영하는지 물어보려고 했더니 인터넷 검색하니까 거기 문 닫았다고 그냥 없다고 보셨는데 없다고 근데 저희 집에서 좀 가까운 이런 샵이었는데 그나마 옛날에 저 초고생 때인가 그 전에 거기서 유리한 카드 샀던 길이 유리한 카드인데 맞죠. 옛날에 거기서 많이 풀었으니까 유리한 카드 되게 많았어 한참 듀얼몬스토즈 할 적이야 근데 저 망했더라고요. 보니까 거기 문 닫고 일산으로 이사갔어요 일산 어디 쪽으로요? 일산 거 저기 터미널 있는데 일산 터미널? 뭘 봐. 뭐지? 아 터미널 있어요?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거 있어요. 먹으면서요. 팁? 몇 분이란 말이죠? 이게 뭐라고요? 손으로 살짝 만져보세요. 한 400번 아니면 600번 그럴 거 같은데 600이면 400 안 적했으면 400 아 목요일날 열심히 자르고 저건데 까먹었다 결국 거기 망해가지고 거기 강변 조약이 망해가지고 그냥 인터넷으로 샀잖아요. 내 노래. 저 또 좀 숙성만은? 이렇게 막 박에 가면